저기잉,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잠깐 나 좀 볼 수 있을까? 어? 어? 서웅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? 궁금해 가보자 어 마리아, 정신 차려 이게 무슨 일이지? 내가 선생님을 불러올게 선생님 어머, 이게 무슨 일이네? 머리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뭐? 선생님 일단 구급차 불러올게 마리아 마리아 너,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? 맞아, 너가 아까 이야기할 게 있다고 그러면서 갔잖아 아니야, 마리가 그냥 말을 어디서 넘어질 거라고 서웅아, 그 말이 사실이지? 네, 선생님 저도 그래요 그래, 그래 선생님 마리 괜찮나요?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, 선생님? 마리가 발을 헛디러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나 봐요 죄송해요 제가 잘 봤어야 되는 건데 마리, 이 여성이 왜 이렇게 덜렀대 마리야 마리야 아이고, 우리 딸 따님, 부모님 되시죠? 잠깐 들어오시죠 마리야 마리야 괜찮니? 많이 아팠어? 아, 누구세요? 아, 누구세요? 무슨 소리야, 마리야 아빠, 엄마잖아 네?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의사 선생님 아, 이럴 수가 주변의 부모님이나 돼 어, 뭐? 엄마, 오빠 얘 왜 이러는데요? 어? 마리는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우리 리아가 많이 도와주면 금방 기억에 돌아올 수 있대 아, 그렇구나 안녕 나 왔다 나 기억나니? 응? 못생겼어요 오빠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난 네 오빠야, 오빠 어, 오빠? 응 내 이름은 김유야 네 오빠지 그리고 네 이름은 고 마라탕이야 고 마라탕? 분명 내 이름은 고 마리라고 했는데 그건 가짜 이놈이고 넌 고 마라탕이야 갑자기 마라탕이 먹고 싶네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아픈 동생한테 짱나여주래 엄마, 머리는 때리지 마세요 저도 기억 상실증에 걸리겠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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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그, 그건 미안 미안 내가 누구였더라? 뭔 소리지? 기억 나잖아 그래, 그래, 고 마리 아니, 너 잠깐 따라와 봐 이 오빠가 기억나게 해줄게 어, 네 따라와 고 마라탕 여기가 네 방이었어 어때? 음, 좋은 것 같아요 어, 이건? 전에 엄마, 아빠가 고 마리한테 용돈 준 거네 아, 이건 전에 나한테 주려고 했던 돈이야 이건 내가 가져갈게 아, 네 저는 어떤 동생이었나요? 아니, 내 말을 참 음, 잘 듣는 동생이었지 내가 어깨를 주물라면 주물고 물도 오라면 물도 오는 착한 동생이었어 음, 이참에 내 어깨나 좀 주물러봐 아, 네, 네 아, 그래, 그래 아, 아, 시원하다 오빠님,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서 너무 괴로워요 음, 불쌍하네 음, 아, 그래 내가 어디서 들은 건데 사람이 제일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건 보고 듣는 게 아니라 냄새라고 했어 냄새? 그래 냄새를 맡다 보면 다른 기억도 날 수 있잖아 자, 여기 어? 이건 우리 아빠가 회사 퇴근하고 오시면 벗는 양말이야 입고 순내를 맡으면 옛날 기억이 날 수도 있어 한번 맡아보아 야, 구마리 일어나봐 어? 누구세요? 그러니까 냄새를 맡고 마리가 기억을 한 번도 잃었다고? 어? 네 저는 냄새를 맡으면 기억이 다시 되돌아올 줄 알았죠 으응 하, 진짜 이거 더 심각해졌네 응 응 마리야 이거 먹고 이따가 유치원 가자 여보, 그런데 마리가 아픈데 유치원에 보내는 게 맞을까? 그래도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기억이 되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응, 그래 제가 유치원생이었군요 응? 응, 응 어? 응, 응 어, 넌 유치원생이었고 넌 맨날 아침밥을 나 드신 당근을 먹었어 여기 당근 야, 다시 되돌려 놔라 선생님, 우리 마리 잘 부탁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리 오렴 마리야 잘 다녀와 네 가졌구나 얘들아, 마리가 사고의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상태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뭔가 기억이 날지도 모르니까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알겠죠? 잘 부탁해, 얘들아 저기, 마리야 내가 누군지 기억 안 난단 말이야 미안 내가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넌 누구야? 네, 남자친구잖아 정말 기억 안 나? 남자친구? 나한테 남자친구가 있었어? 그래 전에도 너가 덜렁대서 굴러떨어져서 기억을 잃은 거야 위험하니깐 이제 내 옆에서 떨어지지 마 알겠지? 응 내가 서웅이 여자친구였구나 난 그러면 어떤 여자친구였어? 너가 나이 엄청 좋아해서 계속 매달렸잖아 기억 안 나? 내 말을 참 잘 듣는 여자친구였다구 응 아, 그랬구나 어? 어? 왜 둘이 같이 있어? 마리야, 석굽놀이 같이 할래? 석굽놀이 같이 하다 보면 기억날 거예요 쟤네 둘이랑 놀지 마 쟤네 널 괴롭히는 아주 나쁜 아이들이었어 샷! 업! 정말? 응, 내가 네 남자친구인데 거짓말하겠어? 응 저, 저기 아니 이들아 고맙지만 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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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어? 뭐해 빨리 나에게 음식을 먹여줘야지 너 원래 내 말 잘 듣는 여자친구였다고 어?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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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미안해 아,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다 저기 그런데 서웅아 야 서웅이라고 부르지 말랬지 남친이라고 부르라고 남친 원래 남친이라고 불렀었다고 어 어 미, 미야 남친아 그런데 내가 어디서 기억을 잃었는지 알려줄래? 응? 그, 그건 왜, 왜 그냥 궁금해서 가보면 기억을 찾을 수도 있잖아 안돼 어차피 기억 같은 건 찾지 않아도 다시 나랑 너랑 이렇게 사귀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 응 하지마 응 시끄럽고 야 여친 나 배고파 빨리 먹여달라고 응 아 여기 여기 업 아리가 저기 마리아 할 말이 있는데 어 어? 얘는 나쁜 친구들이라고 했는데? 나, 나, 난 할 말이 없어. 너가 머리를 다쳤던 곳이 어땐지 궁금하지 않나? 어? 하지만 내 남친이 너네들 나쁜 애들이라고 같이 다니지 말랬어. 어? 우리가 나쁜 친구라고? 그리고 남자친구가 누군데? 서웅이! 마리야, 그건 거짓말이야. 너네 둘이 사귄 적 없어. 뭐? 여기가 바로 너가 다친 곳이야. 형이랑 둘이서 같이 올라갔더니 너가 저 계단 아래로 떨어졌어. 응. 뭔가 서웅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해. 응. 응. 그래? 그런데 기억이 하나도 나질 않아. 에이, 여친 어딨어? 응? 야, 너 여기서 뭐해? 뭐야, 쥐똑이랑 댕구잖아. 여친! 내가 얘네랑 놀지 말랬지? 그런데 서웅아, 난 너랑 사귄 적 없대. 얘들이. 무슨 소리야? 너랑 나랑 사귀기로 했는데. 하, 하지만 친구들이 그랬어. 야, 서웅. 너 왜 거짓말 쳐? 평소에 마리랑 이야기한 적도 없잖아. 어. 이것들이 까불래. 마리도 날 사랑하고 나도 마리를 사랑하는데 사랑이 장난이야. 너네들이 무슨 상관이야? 아, 뭐라고. 마리는 그런 적 없다고. 아, 진짜. 얘들아, 나 때문에 싸우지 마. 이것들은 오늘 끝장내야겠어. 여친은 절로 가. 마리아, 괜찮아? 마리아, 괜찮아? 저기 마리아, 나 널 좋아해. 나랑 사귀어 주겠어. 미안해. 나는 너한테 딱히 관심이 없어서 말이야. 그리고 유치원생이 무슨 연애야. 됐어. 나 갈게. 으잉, 쪽팔려. 살아가는 게 죄, 사지잖아. 나 기억 다 돌아왔어. 야, 서웅. 너 왜 거짓말 쳐. 네가 날 미쳤잖아. 마리아, 다 기억이 돌아왔나 보네. 사랑의 죄는 아니잖아. 그래, 다 돌아왔다. 완전 못된 애구나. 선생님한테 너가 다 밀었다고 이야기할 거야. 네. 나 그냥 널 좋아했다고 뭐라고. 얘들아, 고마워. 너네들 덕분에 기억을 찾았어. 저 못생긴 애한테 남친남친 거리다니. 그 후 서웅이는 죄책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다른 유치원에 전학 가게 되었고,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. 아, 그 말이냐. 그 책상 위에 있는 욕돈 나한테 죽이려 한 거 기억 안 나지? 아, 넌 기억상실증이니까. 이거 내가 가져갈게. 이 오빠 거짓말 치지 마! 이 뚱땡이 꼼태라! 아우! 기억이 돌아왔구나. 고퇴시기. 고퇴시기.